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해외로 몰래 출국을 시도한 혐의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17일 오후 1시 40분쯤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선박에 몰래 숨어 있다 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해경은 A씨가 방역 당국이 지정한 기간에 이태원을 방문해 코로나 검사 대상인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밀출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